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서 제가 자막을 지원해드려서 편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바로 자막 제작입니다 특히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빠른 작업이 필수로 필요한데요 제가 요즘 너무 즐겨 사용하고 있는 필수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 액션파워의 다글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편에는 놓치면 후회하실 다글로 쿠폰을 비롯해서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글로는 음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모든 컨텐츠를 AI가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앱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식 고객과의 상담전화 내용, 회의를 녹음한 내용도 화자를 분리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줍니다 이에 회의, 강연, 인터뷰, 상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말을 다글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앱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음성 기반 AI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글로를 실제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글로는 유사한 AI 관련 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7개의 특화된 AI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다글로의 핵심, 이 특화된 AI 엔진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액션 파워입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 석박사 연구진이 함께 모여 만든 회사로 타사와 달리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기술이 뛰어난 이유는 회사 구성원 70%가 관련 분야 석박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관련 기업 중에서 발표된 논문 수가 가장 많습니다 회사라기보다는 연구소에 가깝기 때문에 핵심 음성인식 기술력이 국내 최고의 인식 속도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국내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글로가 뛰어난 점은 속도와 정확도만은 아닙니다 바로 다국어를 지원하는데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를 비롯해서 총 14개의 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어 엔진이 업데이트되면서 CNN 뉴스 대본 있는 수준으로 정확도가 올라갔는데요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사용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다글로는 스마트폰 앱과 컴퓨터 웹브라우저 버전의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서로 연동이 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는 직접 녹음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다른 앱으로 녹음된 파일을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일은 iCloud 또는 On My iPhone 폴더에 저장을 하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바로 녹음 버튼을 누르고 파일 이름을 입력해주고 바로 녹음을 시작해도 되고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어, 화자분리, 환경, 주제 등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최대 녹음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시간까지입니다 이 기능은 무제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파일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1일 5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추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다글로 포인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원활한 수정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키워드 일괄 수정과 최근에는 비슷한 발음의 고유명사를 AI가 추천해주면 이를 선택해서 일괄 선택하실 수 있는 비슷한 발음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글로의 영문 변환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다글로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만 하면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변환된 텍스트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일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다글로의 음성 길이 1시간 파일을 업로드하면 보통 3분 내로 받아쓰기가 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또 변환이 완료되면 메일이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환된 내용은 웹버전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또 키워드를 자동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특히 1시간 이상 되는 긴 강의에서 원하는 부분을 검색할 때는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가 다글로를 추천드리는 분은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채널에 미국에 처음 유학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미국에서 처음 수업 들을 때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하고 집이나 도서관에서 다시 듣곤 했었는데요 정말 그때는 녹음된 내용 찾아보느라고 낭비한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 분들 사용 강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글로를 강추해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확도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는 모든 앱에서 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라고 한 말을 글로 틀리지 않고 변환한 유일한 앱이 다글로였는데요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찾거나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글로가 100%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97% 정도는 적중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서비스의 비용 궁금하시죠 다글로는 무료입니다 정확히는 포인트로 운영되는데요 분당 120분으로 1원당 1포인트 포인트 차감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의 경우 7200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가입 시에는 3만 포인트가 제공되고 다글로 카톡 채널 추가 시 2주마다 4만 포인트를 제공해서 매달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포인트 결제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충분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시고 가입해주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쿠폰코드 루트9을 통해서 10만 포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채널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소개할 때 회사를 자세히 소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액션파워는 회사라기보다는 말을 글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위한 연구소에 가깝습니다 이분들은 돈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만 사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사랑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께 AI를 통한 서비스로 방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딱 한 가지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역시 그런 회사인 만큼 액션파워에서는 언어소통에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께는 완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멋진 회사에 너무 좋은 서비스죠 그렇다면 저도 지원을 해드려야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글로 서비스에 루트9 코드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댓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에어팟 프로 2를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바꾸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다글로 가입을 강력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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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